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직접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고 할머니가 나를 받아 키워주셨다 아 이런 거 겁내면 돼 더 오면 할머니를 가장 먼저 찾는 아이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한테서 들고 내려라 안 놔 안 놔? 응 그리고 할머니는 가장 가까이에서 배가 자란 만큼 작아졌다 할머니 시집가도 돼 갔어 하나 둘 셋 할머니 왜 죽을라 그랬어 할머니 죽으면 나도 못 본디 괜찮애 야 요만치나 커진 게 괜찮애야 한 달에 한 번 갔다고 그런 것이야 네가 보신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 나머지 시간은 어쩌냐 그 말이야 나랑 있을 게 좋지? 좋지 던져러니 한 잔 있으면 아무 재미없어 한 잔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할머니 이 강아지가 강아지가 이리로 보고자고 진짜 말로 돈도 안 든 게 오래오래 사셔 나랑 같이 살아야지 네 뭐지 알다 일단 그 날은 으윽 네 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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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